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난달 국제중재판정부는 약 1,300억 원을 우리 정부가 물어주라고 판정을 했고, 오늘 한동훈 법무부는 여기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이 국가기관도 아니고 합병 과정에 의결권을 행사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국민연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업적 지분권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것뿐이지, 그 권한을 넘는 범위에서 누구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그 권한을 초과하는 범위를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상업적 지분권의 행사는 동기를 따지지도 않죠. 하지만 앞서 엘리엇, 이 사건, 정부 관료들과 재벌에 부패한 유착이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라는 것을 확인한 승리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삼성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해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박했다, 이른바 국정농단 판결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있을 당시 수사로 입증한 사실이라며, 이번 결과에 승복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한 장관 오늘 이 점을 의식한 듯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일부 공직자들이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려 한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저는 이 형사사건을 수사해서 잘못을 바로잡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상당하게 이 사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소수 주주 중에 한 명에 불과한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사실 엘리엇 사건뿐 아니라 6조 원대 배상금이 걸렸던 론스타 사건. 한동훈 장관의 전문 분야, 경제 금융 범죄인데요. 최근 한 장관 기업 경제 행보가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남 조선소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강조한 데 이어 주말엔 SK 최태원 회장의 초대로 대한상의 제주 포럼 강연에도 나섰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연설할 때 저한테 야유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를 반겨주시는 걸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 자리에서요. 고 이병철, 최종현 회장 이름 등을 언급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영웅들이 있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950년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농지개혁이 만석군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최종현 회장과 같은 여러분들의 선배 기업인들이자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하고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기업인의 나라로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40분 동안 이어진 강연에서 기업인 혁신 덕분에 대한민국 성장할 수 있었다, 정부도 그 정신을 배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평소에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여기 계신 기업인 여러분들의 도전과 혁신, 기업과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업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성장 그 자체였죠. 여기 계신 기업인들께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담입니다만, 여기 계신 기업인들이야말로 디테일의 장인들이시고 정부도 그걸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역 일정의 재계 인사들과의 접촉, 동행무진 행보에 오늘은 한동훈 장관의 자객 공천, 정청래 의원과의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총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이어지는 가운데 정의원 못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본인이 정치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선 주자 한번 이겨보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한동훈 마풀 자객 공천설이 나올 때는 보수론에서 많이 보도도 하고 떠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보도를 안 하고 조용히 있겠죠. 정청래 한동훈마저 꺾고 이런 제목의 기사는 기대할 수 없겠죠. 사자도 토끼 한 마리 사냥할 때 최선을 다하듯이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 김진희 변호사님, 오늘 한동훈 장관 엘리엇 사건 판정에 취소 소송 제기하겠다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 패소하게 되면 국민 세금으로 1,300억 원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죠?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재재판부에서 판정을 한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하고 제1모직이 합병하는 데에서 의결권을 행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재재판부는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국가기관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가기관이고 이렇게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결국에는 정부의 조치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대상 책임을 묻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법무부 입장은 뭐냐면 의결권을 행사를 하는 게 다른 소수주자한테 어떤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어떤 조치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FTA에서는 국가면 국가 아니면 아니지 사실상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개념이 없는 것인데 왜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봤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정부에서 역시도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으로 보고 있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어떤 취지로 지금 취소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서용주 부대변님, 국민연금 국가기관은 아니다. 국가 배상 책임 없다라는 한동훈 장관의 브리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 법무부가 취소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 아니다라고 해야만 취소 소송에 말하자면 법리가 구성된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은 맞아요. 국가공공기관이고 나오면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연금을, 국민에게 연금을 걷는 역할을 국가를 대신해서 하는 기관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아야 거기에 법리에 대한 소송이 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이 소송 자체가 과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법리적으로는 청구할 수 있으나 신리가 과연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병민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 신리가 있는지 조금 의문스럽다. 취소 소송 지게 되면 지연이자까지 또 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했던 수사 과정에 있는 내용들이 이른바 이번에 있었던 판결에 인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 소송이 나가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판결돼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허점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 한 번 다시 다투보게 됐을 경우 우리 국민 혈세로 지금 천억 원이 넘는 돈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금액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일 텐데요. 아마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한 최종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혈세가 더 나갈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한 장관이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방식처럼 한 천억 원 정도 이상 나가야 되는 국민의 혈세를 확 줄여낼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정부의 유능함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번 사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통상 전문가는 잘못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면 결국은 이 판정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정점이 될 것이고요. 이재용 회장 경우에는 한미자유맥협정 존수 책임이 있는 공무원은 아니죠.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한미자유맥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판정문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가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그것을 결정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법무부에게 오늘 당장 판정문을 신속하게 공개하라 그렇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김병민 최 교회의님. 1조 원에서 1,300억 원으로 줄긴 했지만 엄청난 금액입니다.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회장에게 뭔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우리 정부는 조금 소극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면 현재 패소하게 됐던 판결 내용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전제 자체가 지금 있게 되는 소송 자체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태로서 취소 소송에 다시금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다 정리되고 나서 마지막 순간 대한민국 정부가 최종적인 판결에 대한 인정을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여부들은 다퉈 볼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유플리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앵커의 픽 함께 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